이제 그 남자가 찾아와요. 많이 변한 다남은 거리에 사람도 변해요. 그 거리에서 그 남자 주인공은 과거의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떠올리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의 이게 이 콘서트의 마지막이에요. 선생님, 콘서트의 콘서트 저기서 이 콘서트의 연예인 네,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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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사이버 안정도 없이 평가 높은 사람도 사실 그런데 너무 높은 사람도 가정이 걸어가는 눈빛 언젠가는 우린 모든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엉덩이 좀 느끼네 아직 남아서 눈덩이 조금만 견뎌네 깨끗한 월의 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내린 광화문 내버린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린 모든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엉덩이 좀 느끼는 아직 남아서 눈덩이 조금만 견뎌네 눈덩이 조금만 형이 여길 떠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여주가 죽고 또 몇 년이 지나고 운뚝 생각이 나서 지금 광화문 거리에 서있음 참 많이 죽었지 여주 죽었어? 그랬구나 여주 depends 대 rester 진정되지 여주 하연 서영 한글자막 by 한효정